SM을 사랑해주시고 슈퍼주니어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시대 최고의 안무를 선보여주실 두 분. 슈퍼주니어의 은영. 슈퍼주니어의 동네. 좋습니다. 이 마마시타는 스페인 2의 열정과 펜싱을 향상화한 모습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안무입니다. 자 일단 2의 모습들은 살짝살짝 그렇죠. 자 2 그렇죠.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. 바로 열정의 눈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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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빛이 내린다. 샤라란 나를 밟아. 그렇죠. 이 열정을 가득 담은 채로 이 안무에 임하신다면 더욱더 안무가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렇다면 이 슈퍼주니어 마마시타의 코러스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렬하게 들어갑니다. 펜싱을 허공에 강하게 찔러줍니다. 어떻게 찔러나요? 강하게. 다시 한번. 오른손으로 허공에 강하게 찔러줍니다. 그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강하게 찔러주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특히나 남성분들의 어떤 하체 발달에 가장 좋은 혁신적인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렇게 각도는 어설프게 앉으면 지금 동혜씨의 자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. 맞는 자세, 틀린 자세.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자세로 다리 아프시다. 이 자세에서 본인의 어깨를 치면서 양쪽 다리를 빙이듯이 트위스트 추듯이 강하게 선생님 다음 동작은 바로 손을 들어서 손이 오그라든 손으로 관자놀이를 강하게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스피드 투 원 헤이 와마씨 선생님 다시 하겠습니다. 선생님 우리 팬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. 자 느린 슬로우 템포 버전 다시 들어옵니다. 5,6,7,8 헤이 마마씨타 내그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 헤이 마마씨타 내가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아이아이아이아 아이아이아 찬림하게 깨져버린 꿈이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아이아이아이아 andal 그 콜라 엑소 그 백으와 너 committee each INE 이윤 đ